스케치업에서 출력한 이미지에 선을 따 보고 굵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은선 스타일로 바꾼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클립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겠죠 클립스튜디오는 선을 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편집, 휘도를 투명도로 변환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선이 따지게 됩니다 선을 이렇게 따는 이유는 선을 이렇게 굵기를 바로 바꿀 수 있죠 경계효과를 통해 가지고 굵기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선을 두껍게 굵기를 바꾸는 이유는 엄청나게 큰, 훨씬 더 큰 고해상도로 출력했을 때는 선이 무조건 1px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축소하게 되면 선이 가늘어지고 옅어지게 됩니다 선을 좀 표현하고 싶을 때 굵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클립스튜디오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가능한데 포토샵은 좀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채널을 활용해야 되는데 채널에서 채널 RGB의 썸네일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RGB가 섞인 즉 밝은 흰색, 흰색 부분들이 선택이 됩니다 채널에서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Ctrl Alt 숫자 2를 눌러주면 아까 전에 채널에서 Ctrl 키를 누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반전을 해줘야 되겠죠 Ctrl Shift I 그럼 이제야 선이 선택이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경색일 때 Alt Delete 를 눌러주면 거기에 선택 해제 검은색이 칠해집니다 자 포토샵의 선 따기를 정리하자면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하신 다음에 크기를 바꿔주면은 선의 굵기가 바뀝니다 자 선의 굵기를 바꾸는 것은 스케치업 2019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포토샵과 클립에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파일 내보내기 할 때 옵션에서 뷰큐기 사용 체크를 끄게 되면은 선 배율 승수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은 애초에 선이 두껍게 출력이 되는 거죠 선이 두껍게 출력이 됐다고 해서 선 따기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에서 휘두로 투명단은 꼭 해주셔야 되요 그거는 포토샵도 마찬가지구요 자 지금까지 스케치업에서 출력한 이미지에 선을 따고 두께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했습니다 6555 Humans 6055 analys 8119 88 327 903 9549 89 60 census 705 60ц 7052 rpm 89 anak 902 804 902